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같은 또리와 치열한 경쟁 끝에 겨우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때가 되면 연애를 만나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타는 사랑은 우리의 눈과 귀를 한숨간 멀게 합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합니다. 타다가 그만둘 사랑이라면 차라리 아니암만 못하겠습니다. 말대로 나 다시 오오 다담았지 못이 보고 가고 다시 이따소 제대 몸을 가고니와 하나가 너무도운 가득 살고 오지옵소이다. 안타고 꺼지질대는 나의 다짐이 많으시고 차라리 아니암다고 생각으로 있으시오 나의 다짐이 많으시고 제 불꽃도 잘 빠졌다. 아멘 아멘